진참의 파스타빈 밥! 후! 예! 예! 걱정이 많이 되고요. 저희가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진짜 걱정입니다. 비와! 비와? 응? 뭔가 일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서 엄마의 힘이 필요해요. 얘 뭐 일 하나도 안 짜지.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됐어요. 새치날 것 같아요. 새치. 지금 이러다가 새치 날 것 같아요. 지금 상어가 있다는 게 정말 떨립니다. 나 혼자서 못해. 아 진짜 나 눈물 날 것 같아. 이번 제 나홀로 여행은 정말 불량인 것 같아요, 불량. 제가 카메라 두 대가 왔거든요. 근데 불량 없으면 얼마나 나랑 같이 온 스태프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막 이러면서 하... 그게 좀 많이 걱정됐습니다. 하... 불량이... 불량이 남았을 텐데 진짜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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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